청도달콤한농장 안녕하십니까 청도달콤한농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감밭에 약을 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감나무에서 감이 어느정도 많이 컸습니다. 지금 6월달에도 요소를 넣어서 치는 이유는 꽃받침이 6월 중순 이후로 크고 그만 크고 과일만 크기 때문에 요소를 넣어서 칩니다. 스물다섯마땅 2kg 넣으시면 되구요. 한말로는 80g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6월달 감나무역 방지하는 날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이렇게 요거 보시면 이게 스물다섯마력인데요. 검객 하나 살충제 그 다음 프리옥신 하나 그 다음 다이센 두개 요렇게 해서 스물다섯마리거든요. 요거 보시면 이건 살충제 검객이구요. 깍젤벌레랑 노린제 제가 노린제 위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감은 감관총 체벌레 그 다음 감꼭지나방 노린제류 깍지벌레류 이렇습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요기는 프리옥신입니다. 요기 꼭 이제 감나무에는 6월달에 꼭 방제해 6월달부터 꼭 방제해야 되는게 둥근 무늬 낙엽병이거든요. 둥근 무늬 낙엽병은 어 그 잠복기간이 정말 깁니다. 6월달에 만약에 감염 돼가지고 9월달 이제 감 딸때쯤 돼가지고 이제 낙엽이 지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과일이 이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어 수분이 빠지면서 감과 이제 낙엽이 같이 지면서 다 떨어집니다. 이거를 제대로 방지하지 않으면 감을 하나도 못 닿을 수도 있습니다. 감 주산지가 뭐 상주 영동 청도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한번씩 이제 감이 많이 없다고 할 때는 둥근 무늬 낙엽병이라는 병이 정말 많이 번져가지고 많이 이제 수확을 못했을 때 감값이 확 올라갑니다. 항상 둥근 무늬 낙엽병 위주로 6월달부터는 꼭 방지를 하셔야 되구요. 이거는 다이센엠 45 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요것도 둥근 무늬 낙엽병 있죠. 여기는 또 탄저병 탄저병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들을 방지해서 넣고 6월달에는 여기 보시면 요소가 있는데요. 요소 한 2kg 가량 25 마리에 2kg 가량 한 그릇으로 한 이정도 한개 반 정도 하면 안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전에는 이제 약을 다 쳤구요. 이제 오후에 이제 다시 또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